이번 주 무기대백과사전 내 사전에 이보다 더 럭셔리한 명품은 없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군의 소호자 K9 자주포 1999년 전력화된 대한민국 국산화 첫 자주포 K9 최대 사거리 40km 발사속도는 분당 6발 자동 탄약 장전 탄약 적재량 48발 전투 중량 47톤 52 구경장에 155mm 화포를 탑재한 K9은 사거리 연장탄까지 사용하면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할 수 있어 단독 타임온 타기 TOC 사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K9 한 대가 3발을 쏜 것과 K55 석대가 한 발씩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 또한 천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려 K1 전차 시리즈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유기약 변수 장치를 적용해 주행 시 안정성은 물론 승차감도 높이고 고강도 잠가판을 사용해 방호력도 높였습니다 미국의 M109A6 탈라딘이나 영국의 AS90에 비해 월증한 성능을 발휘하는 K9 이미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인도의 수출 군사강국인 영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K9의 인기에 힘입어 계량형 K9A1도 출시됐죠 GPS, 보조 동력 장치 결상 방식 야간 잠만경 등을 추가해 승조원들의 생존성도 증대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상전의 효자템이자 든든한 맏형 K9 저도 기대하고 싶네요 나도 좀 지켜줄 거지? 지난 20일 한빛부대 11진 하병준비단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특별한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을 지키는 평화유지단 한빛부대 그 60여 명의 대우원들은 무장세력의 기습, 요인 납치 시도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갔는데요 최첨단 전투장비 33종으로 무장한 대우원들은 우발적 교전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하병부대 전투사격 모델을 적용해 훈련했습니다 높은 명중률과 상상된 방호력으로 중무장된 워리어 플랫폼 한빛부대 대원 여러분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안전한 임무 수행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어느 때보다 특별한 전후회 그리고 가족회를 느낄 수 있는 100km 장거리 지속행군이 펼쳐졌습니다 무박 2일간의 100km 장거리 지속행군 이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이고 부대의 화학과 탄압, 전후회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90km 구간에서 장병들의 가족들이 짜잔! 하고 등장한 건데요 가족들과 함께 남은 10km 구간을 걸으면서 완주의 기쁨을 전후와 가족과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족 이벤트는 점차 많은 부대들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엄마? 근데 여러분들 힘들 때 저 생각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아우 옅다! 브로마이드! 우리나라 수혈의 역사가 6.25 전쟁 때부터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혈액을 배워서 사용했다는데 아 이거 무슨 빵당 시추에이션? 어떻게 배워요?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의료기술이 전해지면서 수혈 역시 한국 의료계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 혈액은 미국 본토에서 공수한 Made in USA, America 물처도 환경도 열악했던 전쟁 당시 불안한 상태의 환자에게 냉장 보관된 차가운 혈액을 수혈했다 쇼크가 오기도 했는데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혈액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술 전후 환자들의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천연 혈관, 수축제 효과까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시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군의관들은 1952년 해군에 최초의 혈액은행을 설치했고 그 뒤로 육군, 공군에도 혈액은행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참고로 여러분! 누나는 O형이에요 누나가 아야 하면 A, B, C O형 다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죠? 그냥 가시려고요? 아 섭섭하다 좋아요, 구독은 페이스